오늘은 어떤 간증 4.270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화하고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4.270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모든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을 안수하여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모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녀 간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자 간에 또한 부녀 간의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직장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임대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매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다툼, 소음 다툼이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소음 다툼이 해결될지어다 또 여러가지 금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금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모든 우한이 사라질지어다 가정의 모든 우한이 사라질지어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든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두 손을 얹은 자에게 주님 지금 임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것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질병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씻은 듯이 지금 이 시간에 낚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지금 모든 질병이 치유될 죄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 죄다 치유 기적이 일어날 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 죄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 죄다 오장육부가 다 치유될 죄다 각종 안병이 떠나갈 죄다 위, 간폐, 신장, 치장, 대장 모든 각종 오장육부의 장계 모든 안병이 떠나갈 죄다 또한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 죄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 죄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 죄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 죄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 죄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 죄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 죄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 죄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 죄다 믿음으로 선원자계 모든 질병이 치유될 죄다 아 아 또한은 폐암이 치유될 죄다 폐암이 치유될 죄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 죄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 죄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적인게 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각종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무슨 질병이 되가네 주님이 피 묻은 손을 안 사여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나니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피 묻은 손을 안 사여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리에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리에서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에서 모든 질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질병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여 주셨어서 모든 것이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너무 쎄네요 바람이 너무 세게 보여요 아 춥네요 오늘 어떤 간증 4270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국이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붉어요 아은 conosco 날씨가 너무 춥고enser